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가장 이제 주식시장에 뜨거운 주제는 이 엔비디아 주식이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시게 되면은 한국인들이 테슬라 제치고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권이네요 1위 이제 어마어마하게는 많이 샀네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이 15조 2700억입니다 테슬라가 여러분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10억불 갖고 있네요 뭐 대단하네요 테슬라가 106억불 애플이 46억불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46억불 맞네요 46억불 어마어마한 돈 이게 요즘에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자들이 오타를 많이 하네요 헷갈리게 해서 적어놨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급속하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5년 동안 3254배 올랐네요 5년 동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1.3배가 뛰었네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사이 이러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500불 정도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탑뉴스가 이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적인 여러분들 주식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러운 그런 가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지금 주식 가격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비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 투기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많이 산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기사를 핵심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위협은 수익에 대한 위협에 강한 것인데 네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수익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공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AI가 과대평가되면서 반도체 취입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다 너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뭐 이제 각자가 판단할 문제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AI에 사용되는 고급 GPU 그래픽 처리장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빅테크인 알파벳이나 메타 등이 자체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주식의 이런 가격이 정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 그런 논평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공급업체인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반도체 타이완 세미컨닥터 매니팩트링은 더 큰 지분을 원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거는 1등이 거의 많은 그러니까 대규모 어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업체들이 지금 떼어들었는데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망할 거라는 이야기죠 회자로 판명된 모델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결국 잃게 될 것이다 현재 칩 수요의 붐도 일단 나고자들이 포기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멀었지만 향후 엔비디아의 판매에 위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 칩에 대한 막대한 수요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 메타 이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오픈 ai 이런 경쟁적으로 여러분들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여러분 확보해 가지고 ai 반도체를 구매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규모 어느 모델 자체 개발하는데 성자가 대부분 시장을 갖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다 매각이 되거나 사라지게 될 거다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칩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논리를 제공하며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며 주식의 향후 수익을 38배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대규모 언어모델의 초고속 상업화는 전기 케이블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와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주식을 끌어올린 투자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ai 부모의 먼 잠재적 수혜자들에게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과대의 광고를 얼마나 많이 삼 겠는지를 보이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주를 이루는데 미래란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견해를 피력한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